알콜? 와, 알콜까지? 그럼 알콜이 2개인가요? 3개? 그럼 이거 피싱 이걸 옮기고 알콜 3개니까 이거를 이솝한테 와, 아이템 봐 여기에 지금 강아지가 들고 있는 게 이거 진짜 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에요 강아지가 들고 있는 게 또 짓는데? 뭐 있어? 이거 자, 허기를 좀 채우고 멀베리 6424 그래, 이걸 먹자 멀베리 다 먹으면 인벤이 하나 차니까 2칸 2칸 어? 저 수리하는 데다 수리하는 데 이거 수리할 수 있어요 이거였지 이걸로 어떻게 수리하는 거야? 여기로 가서 하는 건가? 아, 이거구나 40 찾고요 자, 이제 뭐 한번 저기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까? 음 난 이게 지금 제일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스토리지 창고 여기 레프트 하드웨어 하고 레프트 프레임워크 창고가 더 중요할 것 같아 레프트 하드웨어 레프트 프레임 어, 늑대 복수원 늑대가 나와야 하지 자, 이거 하려면 볼트가 아, 볼트가 하나밖에 없군요 레프트 프레임워크는 어디있지? 레프트 프레임은 만들 수 있는데 창고가 낫지, 창고가 아니, 어차피 지금 못만들어 하드웨어, 아니 프레임은 만들 수 있는데 하드웨어를 못만드네 무조건 저게 다 들어가는데 어... 아, 그래서 아까 너트를 괜히 써가지고 에이C 가스, 가스는, 가스 어디다 쓰는거야? 나사가 없어, 나사가 나사가 한 개밖에 없어 어, 이거 빨리 해 먹어야 되는데 이거, 고기 어, 비 온다 아, 빈 병하나 가스 채워가자, 이거 가스 하나 채워가고 빨리 옆에, 비, 비 많이 오니까 빨리 딴 데 가야돼 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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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 아아, 숲이니까 여기는 늑대 있는데 세이플링 멀베리 유카, 멀베리 아아 아까랑 마을이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비슷하게 생긴 마을인데 엠티 토끼 토끼가 없다, 토끼가 토끼, 토끼 체온이 떨어집니다, 빨리 자야됩니다 잠은 여기서 자면 돼 잠은 여기서 자면 돼 두 시간만 자도 될 것 같은데 자, 뒤져, 뒤져 오우 플린트하고 렉스 이게 웬덕이야 돌이 생겼어 지금 렉스도 있지 천조각 야아, 진짜 이거 금수저 아이템 대박 붕대까지 만들어서 주면 이건 뭐 끝인데 또돌, 또돌이야 또돌 두 개 캠프파이어 한번 할까? 응? 캠프 한번 쳐요 왜냐면 고기 하나 데펴야 되고 콘으로 이거 두 개 만들어야 되는데 사체 한번 부려볼까 우리 아 하하 사체 한번 뭐 뿌려봅시다 아, 옆에 캠프가 있었다고? 하하 빨리 말하지 아이씨 그래 토끼 잡아야지 토끼 아 이거 괜히 했네 괜히 해가지고 잉밴 압박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아우 버릴 것도 없고 틴더로 뭐 필요하긴 필요해 나뭇가지는 만들어놔서 캠핑 저긴데 이쪽으로 붙어야된다 아 절로 가야돼 아 제발 아 저긴데 아아 안가진다 아아 안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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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아 캠프 버렸어 아 젠장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어 루팅 뭐 인벤토리 풀이라니 루팅 루팅 어 너트 앤 볼트 볼트 하나 먹었고요 아아 저기 정비소 하나 있다 정비소 200미터 앞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돼 PC냐 아니면 아냐 둘개 다 할 수 있나 둘개 다 둘개 다 잘하면 둘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네 카드웨어 스토어 워크벤치가 여기 있구나 아아 나는 어디서 하나 했더니 워크벤치가 여기 있는 거였구나 아아 워크벤치 어디있지 오! 늑대 두마리 아 재개발 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아 이거 작업대를 어떻게 포기를 하란 말이야 아이씨 아이씨 16 mois 이 이유 아이씨 아 저걸 먹는지 안먹는지는 모르겠네 아 내다 버린거다 저거 내다 버린거야 빨리 옆마을로 빨리 가자 이거 포기 저 포기야 저거 하필이면 아 이게 운이 이렇게 또 안 따라주네 운이 안 따라줘 운이 여기서 자면 되긴 하는데 이거 쓰면 되거든 늑대한테 물린거는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일단 자자 3시간만 또 나오잖아 PC 이게 1개가 있으니까 또 이걸 만들순 있어요 키트를 흠 넘겨주고 슈메틱은 넘겨주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불 피자 안되겠다 불 펴야겠어요 캠프 캠프 나무 판대기 두개 판대기 두개 이걸 넘겨주고 캠프 работ 빌드 빌드 아까 비와서 비 오지않았었어??? 할까? 자, 이것쯤 저기가 넣어놓고 환자를 넣어놓고 됐어 음식은 멀베리를 빨리 먹어 이게 두 개 다 채워주니까 이제 못가 거기는 이게 물살이 그쪽 있는 곳으로 가야되가지구 다시는 못가요 빨리 요리부터 빨리 해야돼 애쉬케이크 이게 아주 혜자야, 이게 애쉬케이크가 그담에 고기 단델리온티 이걸 하나 만들죠 이거 이게 식중독 올렸을때 이 티를 하나 만들어서 예비용으로 갖고 있고 그담에 그냥 둘다 만들까? 자, 보자 저 효과가 어떤지 배고픔하고 아, 그냥 물은 그냥 물은 50을 채워주는데 이거 티를 만들면 배고픔 10하고 저, 갈증 30 그리고 식중독 해결해주는거죠 토치를 토치를 미리 만들어놔도 괜찮나? 토치를 만들어놔서 나중에 쓰는건가? 음, 만들어둘 수 있네 됐어 준비할려 자, 그러면 고기를 지금 딱 먹으면 100이죠 고기를 먹어 여기까지 가서 우리에겐 케이크가 4개나 있어요 우리에겐 자, 오른쪽에 저기 갈수 있을까? 저거? 저기? 아, 저기 못간다 저기 못간다 아아 포기다 저기 일단 저거 교회부터 여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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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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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 정정까지 들어갔다 여기에 제발 토끼가 있어야 해 왜 토끼 안나오냐 아, 개richten 아니 왜 도끼가 없지? 있다! 늑대도 있다! 잠깐만 저 새끼를 복수의 시간이다 독독 아니 독 고기는 썼어 안 돼 없어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다 이리와 야 이리와 멍청한 새끼 이리와 대가리 쓰는데 저거 이리와 예헤 폭수 성공 늑대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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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드디어 토끼도 마음껏 뽑을 수 있겠군 여기서 내꺼 어디갔지? 버시 아 또 인벤이 왜 이런데? 아 진인벤 이거 인벤 압박이 지금 빨리 토끼를 빨리 이거 빨리 해야돼 빨리 해야돼 빨리 말 빨빨빨빨빨빨리 여기 토끼 한 마리만 있는 거 아니야? 한 마리 있으면 안 되는데 어? 너트 앤 볼트 좋아 이게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설마 한 마리만 있는 거 아니겠지? 기주 이어어어 여기 왼떡이야 빨빨리 갔다오자 업글도 할 수 있겠는데 잘하면 너트앤볼트가 4개가 됐어 4개 이게 늑대가죽으로 할 수 있는게 뭐지? 고기 하나 있고 옷? 옷 뭐 만들 수 있지? 리더킷이 하나 필요하구나 울프가 좀 좋나? 아 물 괜찮아 물은 여깄는거 먹자 여깄는거 비가 또 딱 와주네 아 딱 맞춰져 옷을 만들어 입죠 그냥 이거 가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울프 하나 만들고 지금 내가 없는게 장갑이 없잖아 장갑 곰장갑을 하나 만들고 곰장갑 곰장갑 곰장갑을 하나 만들고 곰장갑 멧돼지 장갑 멧돼지 장갑 멧돼지 장갑 비 오면 딱 좋지 물 다시 옮겨놓고 장갑을 착용 야 콜드 프로텍션이 5야? 좋네 그럼 늑대를 늑대로 갑옷을 만들자 갑옷이 더 좋으려나? 가죽을 어떻게 만들지? 가죽을 리더킷이 필요한데 리더킷을 어떻게 만들지? 리더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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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unhappy 라라라라라라 phenomenal ichte 좀 그렇고, 부츠하고, 모자 모자 멧돼지껄로 이거를 착용을 딱 해주고 방한효과가 아직 뛰어나 원래 이, 원래 이었거든요? 야,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비오는데 이건 버려 아, 이거를 바뀌었다 패치로 어제 패치까지는 이거 그냥 버리는 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분해가 생겼어요 천조각으로 원래는 그냥 버렸어야 됐거든? 이게 생겼네 패치돼가지고 좋아졌는데? 저걸 이제, 분해하는 게 생겼네? 으흠... 토끼 잡혔... 왜 안 잡히냐 토끼! 토끼! 토끼 잡혀야 되는데 토끼 잡혀야 합니다 또, 이제 또 들어왔어 아니야, 한 마리 돌아다니는 토끼 있었어 지금 늑대가 먹던 거 말고 돌아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강아지가 안 짓는 거 보니 여기는 아이템이 없는 거죠 걔 어디 꼈냐 지금? 어디 갔어 얘 네 아이템이 없네 토끼구리 두 개 있잖아 4시간 차이겠는데? 야, 졸라 오래생장 18일 살았는데? 와... 어,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있어! 저거 잡고 가야 돼 저거 잡고 가야 된다 저거 잡고 가야 된다 인벤 늘려야 된다 밑에 쪽인데, 저거? 이걸 지금 빼면 한 번 못 쓰는데 아이C 두 번 안 되는데 두 번 안 되는데 한 시간만 자고 옵시다 우리 사냥은 기다림이야 한 시간만 자 좋았어요 수... 수... 팔... 셔림마 자장가 야, 고맙다 아이, 저것들이 지금 들어가! 글로 들어가! 아, 씨 아, 씨 장난하나, 진짜 야, 화살 만들자네 드러워서 화살 만든다 아, 진짜 끝! 아, 깃털도 갖고 와야 돼 어우, 내가 드러워서 화살 만들고 말지 어우 덧만들기 좀 아까운데 아... 아이C 덧만들기 좀 아까운데 스네어를 하나 만들까? 스네어를 아냐 어차피 아냐 그냥 만들어 어차피 저 세이플링 많이 나오니까 걸렸다 한마리 한마리만 더 잡아야 돼 한마리 한마리가 더 필요해 한숨 자고 오자 야 가방 인벤 눌릴려고 진짜 그래 그래 아니 저거 왜 한마리 저거 아 왜 안잡혀 아 또 밤이야 빛까지 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구멍으로 나온다 아하하하하하 저이씨 이구멍으로 나온다 이구멍 하아아아 아이 물을 물 먹고 와야겠다 와 가방 만들라고 진짜 늑대보다 센거 곰있어요 곰 으응